자 녹화 들어가요 수채 대 2단위 그대로 하는거 과연? ót 5타 대 2단위 네 5타 대 2단위 수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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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중 어느 중입니다 웬만히 한다 오오오오 오 진짜 헤헤헤헤헤헿 슬라연이 아니었어 뭐로 시작부터 고로가 나오고 누가 리피도 나오고 뭐 고로? 어쩔 거야 1피가 범현이하고 민규고 민규고 2피가 병수하고 국민이 아이고 아프다 아아 이티들이 뭐해놨 너는 이티를 응원해라 쫘아아 아이다 짧아 크퍽하핳ㅎ 이참하게 곤직이를 내셔야 돼 흐하하하하핳 아하하하하하핳 어? 어? 저거 미리 질러놨다 동시에 나왔어 고관에 꽂히는 천주평양군이네 저거 맞은 무기가 좀 안 좋다 저거 키가 커서구나 스톤브링거 왜 이렇게 키니까 뭐 아 저거 가불이야 저렇게 하면은 방금은 뭔가 이상한 이상한 짠 곰 아 이거 안다네 에라 모르겠다 같이 죽자 발장품도 가끔 한 번씩 섞어줘봐 발장품 생각보다 판정 괜찮아 같이 죽자 나루는 킥 고로 앞에서 그것은 엿가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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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제대로 안할래? 무기가 제대로 안할래? 하하하하 이상하게 말리고 있네 쟤 바이비 저 팀은 그냥 올렸덮이다 저 팀은 그냥 몰란댑이다 똥쓰레기같은 빌비를 하고있다 도망가기 아 왜 여름이야 으응? 저들 안됐지 방금?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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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도망가기 도망가기 펜스를 약해라고 판란하고 있는거지 뭔가 안나갔는데요? 어? 그게 여자네? 그러게 처음 알았네 늦게 팬스를 한거 같은데 야 여기 레오나 대시만큼은 좋다 대시만은 좋다 다 오왓 운가서는 못 당해졌어? 99때부터 일어서서 달리잖아 그 때문에 피격탄적 늘어났거든 아직 도와되는데? 도와되어 오우 감자 근데 여기까지 레오나 대신은 숙여서 달리거든? 그게 상당기분급 다 피하거든 안 돼? 아 이제 미치겠네 안 돼 그렇지 야 95때도 쿄이어리로 갈 바로 아래였어 에이지가 에이지가 솔직히 11때고는 다 강키였다고 보지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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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풍 피한다고? 무적기가 없어도 돼 걔는 없어도 돼 아 다음에 케이네 흠 흠 흠 흠 흠 흠 이거 95 아니야 아 얘네들 왜 이렇게 다 유앤올 타가고 끊었어 이거 누가 유앤올 만드는 거야 파워터스만 꽂는 건 내가 너한테 배웠는데 그 다음에 터진 거 같아 지금 흠 흠 흠 아니 솔직히 페리 페리가 캐릭터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나기는 한데 난 저런 거 분명히 가르쳐준 적 없단 말이지 오늘은 95쿰보를 썼어요 레이디이 고 나중에는 막 엑스트라 골라가지고 막 패키기 다음에 스시보 50개 쓰고 그런 것 다 켜 골라가지고 해볼까? 흠 말해볼까? 아이고 아프다 가끔 병수가 하는 짓인데 그거 빨리 들었다 귀를 못 쳤어 흐흑 cert 90오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귀를 못 쳤어 으 owns 뭔가 이상한데?? 저거 병수지 저거 저 병수지 저거 야 CD 잘 챙는다 알리기 됐습니다 아 호호 오래간다 파워덩크 대놓고 쓰지마루 파워덩크 대놓고 쓰지말라니까 고인들도 말 안 듣고 쓸고 있네 당연하지 내가 누구 말 등장 주는거 본 적 있니? 민규의 순환시대 아이고 아이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시절 너무 늦었다 그러고 보니까 타쿠마 타쿠마가 지금 알려진게 일단 이유리 하나 알려졌는데 그 강풍 기본잡기 있잖아 그 다음에 바로 약장풍 쓰고 그 맥스용어 쓰잖아 그러면은 그 장풍이 가버려되고 맥스용어까지 같이 들어가 민규야 들었지? 이유리 상대로 민규야 들었지? 백대씨가 나가서 맞았어요 백대씨가 나가서 맞았어요 그 가드 한번 더 입력했네 아 백대씨는 안갔어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해 불었구요 밀킴 참 힘들구요 안 나왔다 상랑각은 약으로 강으로 쓰는건 상대가 앞으로 부를 것 같을 때 이제 고루가 나오면 레전드인데 그럼 하지 고루를 골라준다 고루를 골라드리 나라고? 에이 근데 모르겠다 범연이 고루라서 막장이 될지 안될지는 뭐 네고로는 아주 위압감이 적어서 괜찮아 다만 민지 고루라면 민지 고루라는 얘기가 틀린다 민지 고루라는 얘기가 틀린다 보스 루갈 정도일걸? 보스 루갈 정도일걸? 도전 내 다만 아이씨 아이씨 나왔어 야 저거 무한으로 쓰는 놈들 진짜 신기하다 야 뭐야 ㅋㅋㅋㅋㅋ 달 심효과네 달 심효과 아이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못다가 못하겠네 빠져라고 노리긴 했는데 진짜 맞네 야 번너클 중대되는지 뭐저래? 뭐지 크롤 트럭 왜걸려 이거 2등기를 급하게 막으면은 좀 저게 걸려 트럭이 걸린다 아이고 맞았다. 야 결국은 맞추내려 봐. 한 번 더 팍 덩크 썼어야지. 그러게. 어디갔니? 아 빈테래. 빈규 뭐하니? 아니 내고 나만 보는 빈테래. 민규 빈텡. 내고 나만 보는 빈테래. 아 진짜. 무슨 관성도 아니고. 말렸다. 망했고요. 나 어떡하지? 무적 없어요. 공이 아니에요. 나 어떡하지? 공이 아니에요. 레오나 태엽 중. 레오나 태엽 중. 아. 어떻게 쓰지? 고로 잘. 할 것 뭐 있나? 뭐 뒤, 빈이나 디, 비하고 디 두 개만 누르면은 뭐 어떻게든 내껀데? 자비로워. 달려오다 잡혔어. 아 근데 이 효과 문제인 거 자 방향을 대각선 아래로 두고 강판을 누르는 거다 이거요? 그 타이밍에 말고 야 이 샹놈 그 타이밍에 말고 이 아저씨야 에이씨 안 하고 말아 그 타이밍에 말고 아니 대사치 앞에 뻔했는데 거기서 쓰면 어떡하니 아니 니가 말해놓고 대사치를 썼잖아 난 그거 반응해서 쓴 거고 총리가 잘못했어 그 타이밍에 대사치 쓰면서 해놓고서는 함정 걸어놓고서는 지가 잘했대 난 아니야 내가 함정 걸지는 않았다 나는 엄마나? 형이 니가 함정 걸었다 엄마나? 난 함정을 걸지 않았어 와 진짜 어이없 지가 쓰라고 해놓고서 대사치 바로 지르고 있어 맞추려고 와아 진짜 어우 잘했어 총리가 그 말을 듣고 그걸 쓰는 게 틀림없어 내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없다 어우 진짜 너무하네 아까 영상 찍은 거 보니까 영상 4개 중에 제대로 잡힌 게 지금 2개인데 하나가 26분 나왔고 하나가 35분 나왔어 아 근데 큰일났네 아 근데 큰일났네 최번개 상대로 다이머너를 해야 되는데 원래 나면 최번개가 다이머너를 할 게 없는 게 정상인데 아이씨 그거 타이밍이 안 맞아 쓸데없는 특수기 어? 우리 큰일났네 큰 데미지는 아니다 자꾸 쓴 거 아닌가? 아이고 어떻게 해야 돼? 최번개가 나쁜 걸로 아이씨 아 이거 진짜 뭘 써야 돼 이럴 때는 와아 오 시간차 중단 오 시간차 중단 어우 답답 아이야 그러고보니 짬타서 너 최번개를 정말 싫어하지 근데 싫어할 수밖에 없어 플레이 스타일이 최번개 약해 아 저 오늘 유튜브 올라온 거 보니까 그 짬타하고 저 뭐냐 사이터화재하고 그 써틴을 했나봐 그래갖고 사이터화재가 그래갖고 20선을 졌거든 그래서 다시 9팔 했는데 짬타가 결국 9팔해서 10선을 그냥 내리깨졌어 똑같은 거야 응 10선 경기 29분 나왔지 그리고 평균 1000대반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서로 구호력이 다르니까 걔도 1도하고 연습 많이 했어 그 하루만에 97게임 했더만 진짜 그 양반 핫흐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흦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루만에 100팡 가까이 가는게 말이 야 inse敗이 그 말이십지 그게 freue cloth 엄청 피곤하지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게 격겜도 결국엔 이건 체력싸움이야 진짜 사기쳤다 20섬만 넘어가도 사람 피곤해져 진짜 거기다가 비슷한 실력이면 특히 더하지 아 뭘 해야되지 어우 뭐가 안나오는데 이제 하브루시니까 브라이언하고 신고 나오면 돼 이거요? 브라이언하고 신고 나오면 돼 랜덤에서 브라이언하고 신고 나오면 돼 브라이언하고 신고 나오면 돼 본계인데요? 본계인데예 조 어디갔냐 다른 복사들 무거운 조가 왔는데 무거운 조 호비조가 왔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될라나 아이씨 거겠다 역시 쓰레기야 역시 쓰레기야 안된다 안된다 차라리 황물기만 계속 내밀지 아니 차라리 황물기만 계속 내밀었어도 아니 황물기를 내밀었는데 계속 A만 나간거야 지금 아 까비 이상하게 안들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해 으응? 저 패턴 잘 못들었다고? 시디 뭐하고 왜냐면은 묘가 시디 판정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 세비디는 처벌기가 힘들텐데 오오 백듯이 속도가 오오 믿을건 강말뿐이다 아이고 잠시럽다 잠.. 뺏듯이 속도 많아 뭐야 CMV 찍냐?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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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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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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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난 모르겠어 지겹는걸?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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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좋 아이좋 누가 안나가 오오오 오오오 마이향평준화 간다는걸 열심히 실감을 하는게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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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오오오 에잇 뭐야 이거 너무 인정해 있어 어머 이거 신찰 그렇지 내가 아까 그거 한 번 써보라 했더니 그거 또 쓰고 있네 또 잘했어 잘했어 이제 변수가 두 마리야 랜덤이 셋이지 어차피 네덤이 셋 승비임 오셨네 숨 서서 랜덤이 다 숨 서서 랜덤이 다 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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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짬머클 짬머클 엉덩이 카운터 데미지 보소 신고킥 자 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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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야돼 어차피 죽는데요? 많이 때렸네 그래도 나 온다 비힘 만약에 레드킥이 꽂혀버렸다 이만찍혔다 저기에 과포하고 항물기가 꽂혔으면 지대로인데 어디갔어? 안갔어 아마 옛날에 매니악 있었던 사람들은 알거야 군념에 쓰셔놓는 불꽃이 제맛이더라고 아 이게 기억나지? 에헤이 근데 그게 유리가 아니고 라몬이었던 것 같은데 그치? 그걸 내가 한번 정보에서 해가지고 아니 그때 그 저기 맞아 어미즈에서 공사만 하는데 그때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큐에다가 그때 상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리였는데 유리가 그때 엉덩이로 딱 내미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헉 물기가 꽂혀가지고 근데 장모 때는 전설이 그거 아닌? 맥빔 두방? 그치 그만한 게 없지 그니까 그거 두방 맞고 게임이 끝났어 게임 시작은 10초도 안 돼가지고 자리가 바뀌었네 에헴 그랬습니다 야 진짜 얼마나 오랬을까 지노미바치 흰어디바치 너 이 새끼 흰어디바치 아우 좀 늦어진다 어? 좀 늦어진다 으응? 아... 넘어갔나 아우 진... 아우 진... 아우 진... 너무 느려... 아 계속 넘어가네? 너무 느려... 아니 보고 쓰는데 한 번은 삑나고 막 한 번은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짜증... 아우 진짜... 분명히... 졌는데 랜덤이 똑같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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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킥빠라... 아이고... 아이스는 그나마 괜찮은데... urdp 바꼈네? 그 clusters 세 talvez 파 sister variance pas 쇼 ichtig jeżeli 감א 그냥 아니? 라운드, 뱀! 레디, 고! 크리그 같은데 사람을 맞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탈락 어디다만 오우, 이야아 탈탈이 보소 흠흠 아, 이야아 아, 이야아 탈탈이 보소 아, 이야아 탈탈이 보소 아, 최범규는 근접 강발 써야돼 강살 안맞아 야, 나이꿈복 아니, 아팠어 쟤도 실력이 되게 괜찮은데 흐흐흐흐흫 개그, 개그에 너무 심취해있다보니까 쟤도 아, 이거 특이하네 아프겠다아 토비를 찾는구만 가끔 보관각을 지르는 것도 나름 도움이 돼 다른 사람 있었는데요? 이상한 쪽에 먼저 써버렸는데요? 그 보관각 말고 그 보관각 말고 그 보관각 말고 야, 저걸로 대고 오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원래 이래 오케이 아이고 잘 벗기는데, 나두? 오케이이 어우, 씨 야, 계속하면 아유 야, 거기서 도발을 하냐 눈앞에서 너무하시네 진짜 에이 진짜로 이건 이겨도 이길게 아냐 그니까 특이하네 이게 먼저 아이 특수기 씹혔었나보나 아 특수기가 씹혔어 어, 타이밍이 안 맞았다 특수기 먼저 쓰고 썼는데 특수기가 씹히고 그냥 보관각만 남았어 그냥 선입력사로 된다고? 그냥 선입력사로 된다고? 진가탄도 손따는 사람이 하면 참 진짜 그것도 캐릭터 못 말리는데 이거는 되게 닿네 이야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대였구만 상대방 눈앞에서 먹는 만도놈 맛있다냐 맛있지 떼깔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 말이 맞지 죽으면 어차피 해골되는데 기폭을 보여주세요 선생님 아 말해 아하 망했네 이건 아하 가다갈아 가넣 가넣 아잇 갤럭가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건 위액이 있을 수가 없네 이제 내가 두마리구먼 가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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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k 가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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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가넣 너무 좋아 역시 스픽이라 빨리 풀리네 저거 야아 오우 윤규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아 몰라 동물이 맞을거야 윤규야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 아우 아이씨 아이씨 개무서워 아니 개무서워 이걸 복지기하라고 무섭다 하하하하하하 그런건 모르겠고 아 나 이겼어 그러고보니 키에나즈가 또 신고한테 은근히 약하지 아우 아 씨 너무 이어가 이어가 아이씨 안되네 너무 털리자나 하필이 그 저거냐 통희가 일레믄에서 신고를 잘 당하다보니까 여기서도 쓸만하네 나로 아이씨 보셨던 이즈 흔 낙곤 돼 좀 낙였다 아이고 덕분에 막판의 시간이 나오네 그렇게 어거짓은 한 게임 딱 남았다 야 시간 잘 간다 30분씩 게임하고 있는데 벌써 원래 구경이 잘 가는 법이야 간다고? 에이스 어디갔어? 진짜 나오네 진짜 나오네 죄송한데 나가면 안 돼요? 야 그쪽을 그냥 랜덤 돌려라 그거 구전하기 위치 아우 나 진짜 나가고 싶네 1번 하시오 그러면 병수가 하게 되는거지? 병수가 되니? 아 병수가 되냐? 아니야 아니야 해도 되겠다 저희 맞게임이니까 아이고 범현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노야를 으응 어이구야 좀만 기다렸다 쓰지 그 노야를 한번 해보고 싶었구나 범현이가 그냥 해봤는데 응 풀렸어 아이고 병수가 다 되는걸 어 뒤에 에이스 있다 아이고 뭐작하네 비책야가 아니네 아쉽네 어? 저게 잡힌다구? 어? 저게 잡힌다구? 야 1이 되면은 민규가 고로를 최대한 많이 때리든가 잡든가 둘 중 하나로 해야 된다 에헤이 못썼다 그게 과연 거 민규가 고로를 최대한 많이 때리든가 죽이든가 둘 중 하나가 흠? 흠 훈련으로 방법 갑니다 잘 자라 이런? 키 잘못 눌렀네 야 한방한방이 아프다 진짜 근데 아 잘 지났다 근데 두 대 맞으면 죽으니까 그래야지 촛배를 안 막으면 뭐 어차피 죽이겠네 아이 먹썼다 죽을 것이다 아이 천지지키 쓰려고 그랬어 아니 근데 진짜 고로가 막 캐릭터인데 저 체력 남아도 무섭다니까 저건